전국의 의사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의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온오프라인 등으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은 휴진을 할 계획인데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증원 철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토론회를 엽니다. 전국의 의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은 진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 휴진을 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휴진 현황을 집계했던 이전의 집단 휴진 사례와 달리 이번 토론회를 통한 휴진회는 예의주시 외 특별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앞서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이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대 의대, 충북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잘못된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 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며 거듭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정부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지도 거부 움직임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